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비보 X-Play 6에요. 이거 뭔가 뒤는 아이폰이고 앞은 갤럭시같은 묘한 느낌이죠. 다들 댓글로 이 끔찍한 혼종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것만 모아놨을지 나쁜 것만 모아놨을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음... 먼저 스포일러를 잠깐 하자면은 둘 다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죠. 일단 너무 아이폰스러운 거 먼저 봅시다. 사실은 거의 다 아이폰스러워요. 배경화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런처가 아 그래요. 뭔가 요렇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요렇게 슉 올리면은 요렇게 올라오죠. 안드로이드에서 사실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거의 다 중국제들이죠. 중국제들이고 밑에서 내려오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친구의 이름은 제어센터에요. 거기에 설정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계는 정말 한 칸 한 칸 모든 면이 똑같아요. 한 땀 한 땀. 달력도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죠. 심지어 앨범에서 사진이 요렇게 쇽 쇽 쇽 줄어드는 모습에 심지어 팁 앱이 있는데 여기에 정확히 14개의 항목이 있는 것까지 심지어 항목 개수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iOS와 정말 비슷한 모습인데 저는 나쁜 것만 모아놓은 거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은가 싶은 것들이 먼저 첫 번째. 전화 통화 중에 전원 키로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이폰도 되고 안드로리도 되는 건데 이거는 안 돼요. 설정에도 옵션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두 번째. 화면에 잠겨있을 때 노티바를 땡길 수가 없어요. 위에서 킥 메뉴를 불러올 수도 없고 무조건 잠금을 해제해야 돼요. 설정에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리도나 iOS 모두 되는 건데 여기선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건 자주 쓰실 일은 없겠지만 개발자 옵션을 켜놓으면 여기 계속 개발자 옵션을 켜놨다고 노란색을 계속 떠요. 아주 거슬린 부분 중에 하나에요. 거기다가 ADB로 인스톨을 할 때도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고 권한관리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너무 다 물어봐요. 샤움이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끌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권한관리자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비보의 전 모델에도 있던 건데 이번으로 오면서 점점 기능들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제약을 아이폰보다도 훨씬 심화해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6기가 램이 있긴 하지만 앱을 너무너무 자주 종료시켜요.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이런 건지 성능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이럴 거면 6기가 램을 왜 탑재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물론 이걸 끄는 옵션도 당연히 없고 그에 비해서 너무 갤럭시스러운 모습도 물론 있죠. 먼저 보시는 그대로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죠.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그거 사면이 다 공면이에요. 뭐 보기에 이쁘긴 한데 어차피 이건 삼성에서 샀을 테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어떨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여기 시계 종류를 정하는 화면까지 삼성 것과 정말정말 똑같아가지고 놀라운 수준이에요. 뭐 패널을 사갔으니 삼성에서 시비를 걸지 않을진 모르겠지만 보기에 썩 독창적이여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전부터 거슬렸을 이것은 바로 엣지 패널입니다. 물론 엣지 패널의 앱을 부르지는 않고 커브드 엣지 스크린이라고 해서 여기다 쇼컷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를 정해놔서 뭐 뒤로가기라든지 화면 잠금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앱을 켤 수도 있어요. 계산기조차도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건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 것과 완전히 똑같죠. 요 색깔까지도.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은 딱딱해서 카메라가 켜지는 겁니다. 카메라 앱 자체는 아이폰같이 생겼지만 요 딱딱해서 켜는 것은 갤럭시의 기능이죠. 다른 앱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딱딱해서 카메라가 바로 켜지는 것은 뭔가 어디서 봤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죠. 물론 거의 70만원에 가까운 이렇게 비싼 기기에 당연히 나쁜 점만 있진 않아요. 먼저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것은 S캡처 기능. 요렇게 숙 올려서 여기 S캡처라고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건 갤럭시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스크린샷을 길게 찍는 거예요. 요거 약간 제약이 있긴 하지만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고 화면 녹화나 편집 기능까지 한 번에 다 들어있죠. 캡처 기능이 강력한 것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리지널보다 나아진 부분도 있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요 컨트롤 센터 제어센터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애플 거는 iOS 제가 옛날 리뷰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iOS 10쯤 되면 이거 순서랑 앱 종류 바꿔주게 하려나 그랬더니 아직도 안 되는데 요거는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홈 버튼은 지문인식 센서이기도 하고 홈 버튼이기도 하고 동시에 터치 센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꾹 눌러도 되고 그냥 요렇게 톡 누르기만 해도 메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서 좋다 그런 건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톡톡 계속 켤 수도 있고 당연히 톡톡 하면 꺼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카메라죠. 지금 보시다시피 듀얼 카메라예요. 듀얼 12메가 픽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데 인터페이스 자체를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에 심지어 해상도 조절이 안 되는 것까지 그대로 따왔어요. 사진 품질 자체는 꽤 괜찮아요. 후면과 전면 모두 괜찮고 전면 카메라는 조금 더 뭉개졌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그냥 제 욕심이고 제 피부를 탓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케 기능이 있죠. 아웃포커싱, 보케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보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체를 놓고 초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요건 제가 최근에 화웨이나 샤오미, 아이폰 7 플러스 등등에서도 자주 보여드린 기능인데 요즘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죠. 한참 유행이에요. F0.95부터 F16까지. 다만 품질은 썩 그렇게 맘에 들지는 않아요. 아이폰 7 플러스보다는 당연히 못하고 샤오미 정도? 화웨이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되기는 한다 정도로 기능을 참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피커는 아래쪽에 하나 있죠. 아 참고로 이게 오포입니다. 스피커는 아래쪽에 하나 있는데 요거 품질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다만 스티레오였으면 좀 더 좋았을걸 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정도. 여기에 또 오포이 모토인 카메라 앤 하이파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 하이파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앱에서 하이파이 칩셋을 사용해서 더 고품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데 음... 음질은 좋아요. 음질은 좋은데 저는 조금 소리가 복잡해진다는 느낌도 들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만 참고해주시고 DSD 모드도 있는데 저는 고품질 음원이 없으니까 그건 패스. 여기까지 보면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죠. 거기다 성능 자체도 출중해요. QHD 디스플레이에 듀얼 카메라에 6GB 램에다가 스냅드래곤 820이 들어가 있어요. 플래그십이라고 부르기 전혀 모자를 바가 없는 성능이죠. 그럴 때 항상 걱정되는 건 배터리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터리가 정말 오래가요. 1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화면 켜짐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가 간답니다. 사실 스냅드래곤 820에 이 정도 화면 크기에 이 정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으면서 오래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친구는 그걸 하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배터리가 너무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아주 좋아요. 다만 이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백그라운드 앱을 너무 자주 죽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꼼수? 최적화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예 옵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배터리가 오래가더라도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말짱 헛건데 여기 옵션에 보면은 듀얼 엔진 퀵차시라고 있어요. 참 중국 제조사들 이름 화려하게 짓는 거 참 잘해요. 듀얼 엔진인지는 잘 모르겠고 빠르기는 해요. 40분 충전하면 40% 정도 차요. 사실 그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하루는 충분히 써요. 안타깝게도 USB Type-C는 아니고 마이크로 USB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구분이 있지만 아시죠? 방향 구분 없는 케이블도 있는 거. 이렇게가 비버 엑스플레이 6인데 어 기계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은 마감도 그렇고 손에 잡히는 그립감도 그렇고 그렇게 잘 미끄러질 만한 재질이나 디자인도 아니고 뭔가 썩어놨는데 음 뭐 그래요. 제가 이걸 써본 결과 드는 생각은 딱 그거에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였나? 나 김가모씨 나와가지고 그 랍스터 어머님께서 선물해주신 거 라면에 넣어가지고 드시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물론 물론 개인의 자유에요. 그리고 충분히 맛있을 거에요. 재료가 좋으니까.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먹짤방에 돌아다니겠죠.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라면에 랍스터를 넣는 느낌이에요. 음 정말 좋아요. 능력도 있고 최적화도 괜찮고 보시면은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앱 키는 거, 멀쎄 스킨 가는 거, 카메라 성능도 괜찮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요거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좋은 재료와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남들한테 놀림 받을 만한 이런 항목들을 골라서 만들어야 됐을까? 라는 느낌 안타까움인 거에요. 기계가 굴었으면 안타깝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냥 흔한 짝퉁 1, 그냥 산짜이 1 이었을 건데 이건 기계가 괜찮아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워요. 물론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에 훨씬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훨씬 힘들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기계를 보여주려면은 그런 노력이 당연한 얘기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비보만의 색깔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 색깔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품질 경쟁은 끝난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좀 놀릴만한 구석이 있느냐, 독창적이냐의 문제지, 뭐 쓰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 점은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보 엑스플레이 6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혼종이 생각보다 괜찮다.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끝.